분석작업의 피버테이블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피버테이블 예제 시트에 임금 명세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문제에 제시된 피버테이블을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피버테이블을 작성하실 때 현재 예제처럼 셀 병합되어 있는 합계라는 영역이 없다면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삽입에 가셔서 피버테이블을 이용해서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안쪽에 커서를 두고 피버테이블을 작성하면 셀 병합된 합계 영역까지 피버테이블 영역으로 포함이 됩니다. 물론 나중에 수정할 수도 있어요. 같이 한번 이 상태에서 만들어 볼까요? 원래는 합계라는 영역을 빼고 A3부터 G12 영역만 피버테이블을 작성하셔야 되는데 실수로 합계를 포함한 상태의 피버테이블을 같이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A3부터 G13까지를 포함한 상태이고요. 기존 워크시트에 피버테이블 결과를 표시하겠습니다. A18 셀을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화면과 같이 피버테이블 영역과 오른쪽에 피버테이블 필드가 표시가 되는데요. 직위를 선택하시고 문제에서 열에다가 배치하라고 되어 있고요. 근속기간을 선택하시고 행에다가 배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에다가는 기본급을 갖다 놓으시고요. 상여금을 선택하셔서 갑에 갖다 놓습니다. 기본급과 상여금의 합계라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기본급과 상여금의 합계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열과 행에 비어 있음이라는 영역이 생기는 이유는 범위에 합계라는 영역을 선택했기 때문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비어 있음을 표시되지 않게 하려면 분석 탭에 우리는 데이터 원본 변경을 클릭하셔서 범위를 합계를 뺀 영역 A3부터 G12 영역만 가지고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화면과 같이 비어 있음이 빠져 있습니다. 비어 있음이 있으면 나중에 그룹화 할 때도 작성이 되지 않으니까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근속 기간에 대해서 그룹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솔은 쭉 행에서 A20셀이나 A21셀 하나만 선택하시고 마우솔은 쭉 그룹을 선택하시고 문제에서 1년부터 5년 시작은 1년부터 시작해서 끝을 20까지 주시는데 단위는 5년 단위로 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1년부터 5년, 6년부터 10년에서 그룹이 작성이 되어 있고요. 감 영역에 합계 기본급이라는 감 영역에서 더블 클릭하신 다음 더블 클릭, 표시 형식을 클릭하셔서 숫자의 천 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합계 상여금도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마우솔 오른쪽 값필드 설정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표시 형식에 가셔서 숫자의 천 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천 단위 구분 기호 사용하셨고요. 피버 테이블 보고서에 행의 총합계는 표시되지 않겠다. 디자인 탭에 가셔서 총합계, 행의 총합계를 표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열의 총합계만 표시하겠다는 거죠. 열의 총합계만 표시 설정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비어있는 셀에는 별표를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버 테이블 안에서 마우솔 오른쪽 피버 테이블 옵션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빈 셀 표시에다가 별표 입력하시고요. 아까 총합계, 열의 총합계만 표시라고 선택을 했는데요. 옵션을 이용하셔서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우양 및 필터에 오셔서 행의 총합계를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체크를 해제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보고서 레이아웃에 가셔서 개요 형식으로 표시 선택하시면 행 레이블, 열 레이블 대신에 직위 근속기간이라고 필드명을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습하고 나서 결과 시트 클릭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이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피버 테이블 2급에서는 그림이 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에 제시된 문구를 잘 보시고 해당된 문구, 직위는 열에다 갖다 놔라 근속기간은 행에다 갖다 놔라 제시된 문구에 따라서 피버 테이블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셀 병합된 영역이 포함되어 있으면 비어 있음이 표시가 되니까 처음에 범위를 A3부터 G12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경우는 분석 탭에 오셔서 데이터 원본 변경을 통해서 범위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 작업의 피버 테이블 예제를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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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